화폐 토크나는 아이러니 같기도 해요. 크립토펑크 그룹이 비트코인을 지지해왔고 아직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가상자산으로 볼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본격적인 논의는 안 했는데 아마 곧 그치게 될 것 같고 투자 비중을 여쭤보자면 역시 비트코인이 가장 많으신가요? 그래서 미국도 cbdc는 아직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나 통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좀 어떤가요? 화폐 토크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 같기도 해요. 원래 크립토펑크 그룹이 비트코인을 계속 지지해왔고 이런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 아나도 우리는 통영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이제 정부가 사실은 쓰겠다는 식이니까 국가가 쓰겠다는 식이니까 아이러니긴 한데 그런데 모든 새로운 위대한 발명품이 원래 최초의 의도와 용도에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더 널리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국가가 보기에도 기존에 오랫동안 수백년간 유지되어 어떤 화폐와 그다음에 이런 동전 주조하는 동전 시스템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려하에서 가고 있는 건데 일단 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이제 지금 기축통화들이 있는데 그런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러면 기축통화 시스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최종 결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좀 적극적인 편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CBDC를 발행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당장 결정을 못한다라도 모의 발행은 해보자 라는 게 되어 있고 그게 올 4, 4분기에 그렇게 한 아마 10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그걸 여러 가맹점에 가서 써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마 그에 따른 준비는 거의 다 된 걸로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이미 기술적인 개발 그 다음에 활용성 테스트 이거 해서 아마 세 번째 그런 어떤 준비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고라 프로젝트는 조금 이제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별도인 게요. 아고라 프로젝트는 결국 7개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해서 한번 화폐를 CBDC로 한번 발행을 하는데 결국 각자의 화폐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제 송금과 결제에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려고. 자국에서 쓰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어떻게 보면은 실험으로서는 되게 많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12월 4, 4분기에 한다는 건 건데 지금 많은 통화가 사실은 국제거래에 써야 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볼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고 기대가 크고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어떤 실험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 다음 프로젝트 굉장히 유용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유연하게 처리가 되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려면은 사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법체계 규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규제 어떤 게 가장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cbdc 아고라 프로젝트 말씀드리면 사실 아고라 프로젝트가 실험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존의 법령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어떤 법에 검토를 받을지 까지 다 포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각 나라의 중앙은행법에서 앞에 발권 근거 이런 것들이 형태를 디지털을 해도 되는지부터 문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페이들 있잖아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런 것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기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게 다 기록되고 공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개인정보 보호하고 그런 굉장히 많은 수의 법령과의 어떤 충돌 내지는 제기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토큰이 다양한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 토큰이 우리 제도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크립토 네이티브 토큰은 그 전에는 진짜 없던 새로운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주는 어떤 데이터 세트인데 컴퓨터 상에서 존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경제적 가치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자산이야. 그래서 기존의 금융규제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자산에 관한 법체계에서 이거를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특근법이 먼저 생겼고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이제 그런 계열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그 토큰이 합해면 지금 CBDC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 현재의 화폐를 맡기나 놓고 그 가치만큼의 어떤 코인을 발행하면 그건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영역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그걸 가상자산으로 볼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본격적 논의는 안 했는데 아마 곧 거치게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금결제법에서 아예 근거를 마련한 재미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정권이면 기존에 우리 정권법체계가 있거든요. 그쪽에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정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이 여전히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 토큰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관련되는 법체계에 개정 내지는 재정이 다 필요해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금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이제 두 차례 유회되다가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과세되게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세금 논의가 되고 있는 느낌인데 사실 업계에서 원하는 거는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etf를 좀 허용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언제쯤 좀 허용이 될 거라고 볼 수 있나요? 허용이 될까요? 뭐 언제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걸 쉽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는 게 특정 법령상 근거가 있지는 않아서 특히 이제 기업들이 법인들이 거래소의 계좌 개설을 못하는 거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 목적 때문에 정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거래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현금인데 그런데 실제로 해외 사례들을 보면 법인에 대한 거래소 고객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개인 투자자, 소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걸 우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계좌 개설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가는 거고 회사나 기관들은 자기 책임하여서 전문적인 판단력도 있고 자기 판단하여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막지 않는다. 개인이 더 엄격하고 저거는 대부분 그냥 허용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투자자들도 60몇%, 제가 생각할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60, 70%인가 이렇게 개인 법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법인에 대한 제한은 빨리 해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제조적으로 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나 그 시장을 더 안정화시키는 왜냐하면 법인들은 더 장기적이고 더 전문적인 어떤 판단하여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좋은 점도 많이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마 당국에서도 좀 고려는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공익적 목적이다. 재단이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학교 법인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풀겠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압수한 가상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거래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허용하는 걸로 일본은 이미 됐는데 그런데 그다음은 이제 좀 점진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빨리 좀 해소돼야만 우리 산업으로서의 거래소나 또는 가상자산이 좀 안정된 시장 바탕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ETF는 또 이제 금융상품이 한 일환으로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올 1월 달에 11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걸 다 동시에 다 허용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미국의 ETF를 상품을 사는 것도 정권 그래서 참 정권회사가 하지 못하게 했고 국내에 설정하는 것도 안 되는 걸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이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용어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게 가상자산을 아직 금융자산을 인정을 안 했고 그게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봐서 그걸 해석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법령상 어떤 제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 시장을 열어줘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들 순기능들하고 그게 뭐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걸 좀 은밀하게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빨리 좀 그거를 명확하게 방향성을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변호사님도 투자를 좀 하고 계신가요 이쪽? 예 뭐 저는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률 전문가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통상 이제 이 크리프트 투자를 떠나서 법률가들이 투자를 꼭 잘한다고 생각은 아직도 왜냐하면 이게 문제점을 먼저 문제점부터 보이니까 시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같으면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업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붙이면 이제 들어오는 게 약간 직업 속성이 때문에 그런데 크리프트 투자로 오면은 당연히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플랫폼이 뭔가 좀 실제로 믿을 만한가 그게 또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토큰의 발행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 뭐 토큰 전체 발행량이라든지 토큰의 발행 메커니즘이라든지 그게 뭐 할부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토큰을 얼마나 더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나서 믿을 만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을 보실 때 굉장히 세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좀 뜯어서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제가 뭐 이렇게 잘 모르고 접점이 약 작은 부분은 섣불리 잘 그렇게 안 하는 편이고요. 다른 주위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현재 크리프트 네이티브 토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뭔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효용을 주고 같이 하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길게 보면은 앞으로 기존 자산의 토큰화가 되면서 결국 그 토큰 거래는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가 활발한 플랫폼은 훨씬 더 네트워크도 커지고 훨씬 더 거기서 트랜잭션 수수료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토큰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그 네이티브. 약간 그런 가능성까지도 약간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투자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믿을 만하고 그 가능성이 높은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 및 거기서 기본적으로 쓰는 그 토큰들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이렇게 투자 비중을 여쭤보자면 역시 비트코인이 가장 많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뭐 조금 그런 좀 더 믿을 만하고 또 검증됐고 그런 쪽으로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투자는 운이라고 보세요? 실력이라고 보세요? 블록체인으로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수요 공급은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거는 뭐 다른 모든 증권도 그렇고 이제 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 블록체인 토큰은 그거에다가 장기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게 블록체인의 활용이 토큰의 활용이 더 확대됐을 때 이 토큰과 이 플랫폼이 얼마나 더 장기적인 가치를 가질 것인가 이걸 항상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시세는 굉장히 등락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수요 공급만 우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 등락을 개인이 약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등락을 하면서도 우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장기적인 관점에 결합해야만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그때그때 시세에 휘둘리지 않는 덜 휘둘리는 그런 투자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촬영을 편집을 하고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10월 4분기에 접어들게 될 텐데 원래 이 4분기가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많이 모으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4분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일반적인 매년의 4분기에 대한 전망을 되기보다도 다가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 대선에서 이 크립토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정책과 논쟁이 있을지 사실 이미 아시겠지만은 미국 대선은 크립토가 굉장히 중요한 대선 정점 중에 하나 이미 틀림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후보가 이미 그 크립토 친화적이라는 걸 내셔어서 자금도 많이 모았고 실제로 지지자들도 많이 했고 바이든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뒤졌는데 헤리스가 후보가 되고 나서 가장 최근에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지하겠다는 기본선언을 했는데 각 논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되게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이자율을 인하하면서 그게 이제 이자율을 인하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일반적으로 넣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하나의 변수인 거고 있는데 미국 대선에서 얼마나 이게 크립토 관련되는 제도하나 정책을 브랜드리하게 가져가고 적극적으로 가느냐 여부가 전 세계에 굉장히 영향에 많이 미치고 일비일부 약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까 정권형 토큰 말씀을 하셨는데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정권법을 곧 개정안을 국회 쪽에서 발의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되면 정권형 토큰을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뉴스는 지금 글로벌리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블록미디어가 행사한 국회 세미나도 결국에는 2차 거법이라고 부르는 가상자산 전반에 관한 규제 체계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될 텐데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뭐 그거는 저희도 뭐 그런 어떤 세미나를 좀 계획하는 게 있어서 그런 방향성들이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가 저는 쉽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게 뭐 화폐를 대체하느냐 이제 이 이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블록체인 토큰이라는 거는 더 나아가서 화폐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토큰화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기록은 다 토큰화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아 이게 크립토 네이티브 토큰이 거래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투기가 생기고 투자 생기는데 사실은 그게 전체 그림의 다는 절대 아니고요. 기존 자산의 토큰화가 이제 새로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러면 그 기존 자산마다 각자의 어떤 규제체계가 있었고 법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각자의 문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아우르는 그런 과기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법은 또 그런 걸 아우르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 기본적인 인식이 없이 뭐를 하면 굉장히 부분적인 이야기에 국속할 수 있고 그 부분적인 방향이 약간씩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전체를 모아보면 완전히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이해를 높이는데 이제 뭐 이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규제당국 입법자 다 그 수준을 좀 높이면 우리가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되게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자체가 어떤 특정 영역끼리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좀 크로스 섹션을 하게 여러 분야가 공동 논의와 집단 지성을 좀 해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보면 시장이 뜨거워서 막 현상이 많이 생긴 나라 있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쪽에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나라들은 시장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이거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주 깊게 해서 앞서 나가는 제도를 좀 더 넓은 제도를 만드는 나라가 있고 그게 이제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이 좀 가까운 것 같고요. 미국은 시장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게 미국 자체의 어떤 연방국가이고 또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연방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게 되게 헤비한 일이거든요. 논의는 되게 많지만 또 그런 미국 자체의 그게 있는데 어쨌든 뭔가 좋은 어떤 방향성을 가진 나라다 보면 그 이해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엘리트나 조금 핵심 정책 위반자들이 그렇든 아니면 전문가들의 그 어떤 시장 자체가 그렇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각도에서 조금 더 그 인식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선상에서 계속 제도와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깊이 있고 그게 뭐 잘 맞아떨어지면 산업과 좋은 제도가 만나서 이런 앞으로 더 커질 영역에서 글로벌이 좀 상대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선도국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는 투자 측면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도 이용자보호법인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영역을 따져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과 산업에 대한 어떤 현재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거고요. 투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투자자들 위주로 너무 형성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큰손들 기간 투자가 위주 그다음에 그 기초 자산을 이걸 한 어떤 ETF라든지 아니면 펀드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비중과 가치가 커질 때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주도하기에는 이 리테일 시장이 큰 것만으로는 사실은 되게 부족하죠. 그런 포인트는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좋은 좀 편안하게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주 질문을 잘 주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전문적일 수도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식 수준을 좀 높이는데 미디어에서 많이 블록미디어에서도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측면에서 블록체인이나 크리프트 자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종백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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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